이렇게 모이신 김에 트렌드라고 할까요? 여름이 이제 좀 다가오는데 올 입어야 잘 입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무래도 일단 오늘은 새우 오빠가 트렌드를 너무 정확히 안 돼요 네온 컬러, 네온 컬러가 입은 트렌드예요 품바 차가운 거 같은데 품바 품바 옛날에 옛날에 신부심 여러분께는 신부심 신부심 이재희 씨가 보기에는 하이다이라고 홀칭이 옛날에 우리 초등학생 때 이렇게 티셔츠 묶은 다음에 아, 네. 아, 잘 모르겠어요. 나염이? 네. 물 빠지면 패턴이 다 유행해요. 티셔츠도 아, 되게 많더라고요. 헤나, 그 백 좀 보여드려, 저녁께 굉장히 유행해요. 영어로 대신해요. 이거 백이라고요? 벤 줄 알았다니요. 아, 그려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힙색같이. 이게 근데 원피스인데요, 같이. 제가 여기 달려져 있어요. 근데 뭐 진짜 이쁘다. 벨트가 있네요, 여기. 근데 저런 식으로 약간 그냥 수트에서 저렇게 힙셉을 하고 이런 게 유행이에요. 탱거로룩이네. 아니, 우리 헤라 씨가 또 뭐 유행템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아이린이 추천하는 유행템은 뭡니까? 네언 컬러 트렌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환경미화원? 네. 그 환경미화원 조끼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네언 컬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우와, 저거 잘 예뻐. 이게 트렌드라고? 아, 네언 컬러가 네언 컬러가. 네언 컬러가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 스타일이 있잖아요. 작업복이잖아요. 작업복인데 또 작업복 이제 그 스트릿웨어 있잖아요. 야, 근데 몰이보드.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예뻐. 제가 저거를 작년에 저는 동묘 진짜 많이 가거든요. 작년에 제가 입고 다녔을 때는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 나 봤었어, 봤었어. 네, 저거 정말 많이 입었었는데 얼마에 산 거예요? 근데 이거는 8,000원. 아, 동묘가 싸? 네. 이거 봐, 이거. 여기 위에다가. 아니, 아니요. 아줌마가 안 깎아주던데. 이야, 이거 애초에 깎아주던데. 약간 이런 수트에도.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그 일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아니에요. 이거 봐. 이게 안 깎아주니에서. 되게 화이트해서. 너무 화이트해서. 너무 화이트해서. 동묘가 가셔야겠네요. 정교길에 교통 지도하는 아저씨. 약간 저. 그런 걸 많이 할 때, 교통 지도할 때. 너무 화이트해서. 너무 화이트해서. 아니, 러메이서 이런 룩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예뻐요. 독세가 아버지 왜. 아니, 자꾸 이. 그러니까 진짜 이거 독세가 아버지 왜인데. 8,000원에 갔으니까 8,000원에.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9,000원? 내가 8,000원에 들었는데 이걸 9,000원에 판다 봐, 이거. 아니, 저희 형이 치고 왔잖아요. 아, 나 정말 진짜. 아니, 아이린이 8,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팔려고 그러네. 그러다 보기에는 이분들이. 뭐하나 팔기로 작전한다고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정신도 서로 차리고 있으니까 안 샀지. 아, 이분이 샀지. 아, 그랬으면 나 혼자 있었으면 9,000원에 샀다니까, 내가. 얘 만 원에 샀다니까. 어울리는데. 우리 그 함께 이렇게 소속된.